이 도다리 도다리래요 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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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리래요 오 빵이네 아 좋다 사이지마 오늘 회거리는 하셨네 오늘 회거리는 하셨어요 회거리는 하셨어요 사자가 되는거 아마 제보다는 이거를 제가 돌려왔어요 사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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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4마리 큰거 3마리 약간 자른걸로 이렇게 타이밍 아나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이게 뭐냐 엄청 커 사이즈가 좋네요 오늘 여섯마리 여섯마리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좋네 이쪽 라인이야 이렇게 딱 나오라고 나올 시기에 시간에 딱 한 거잖아요 오후에 나올 때 그때 5초에서 바닥에서 그만큼 여섯마리 사이즈 괜찮습니다 나이스 와 야 좋다 좋아 와 겁내 크다 와 어마어마하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사이즈 좋네 몇 미터에서 보냈어요 위쪽에서 위쪽에서 1미터 1미터? 와 그럼 그거 숨어있다는 소리네 바로 밑에 자 하하하하 삼시 반 이삼 되겠습니다 그치 빵빵하다 아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멋져 참 오 오 오 오 오 굿굿 이야 오 오 굿 안수였어요? 구멍치기 안수였어요? 구멍치기 안수였어요? 하하하하 여기 사이즈 괜찮은데 빡빡 오구먼 몇 센치나 되는거 같습니까? 한 33 31 2 3 그 사이 네 아이고 이런거면 됐어요 일단 살이 빵빵하잖아 오케이 다행히 오늘 첫수 하셨습니다 오늘? 오늘 첫수 아 구멍치기 축하드려요 사이즈 그정도는 괜찮아 하하 나이스 와 난리 났다 꼬물꼬물 난리 났어 만원 잡았다 역시 밥줄 때 나오긴 해 오 야 큰거 잡았어? 오 괜찮네 야 야 겨울으로 오 좋은데 누워서 물었어? 중간정도 삼사메라 어머니 이거는 괜찮네 사이즈 예 그래도 킵사이즈 나왔습니다 하하하 두수째 내려놔 먼저 배에서 두수째 왜요? 배에서 빵쳤어요? 아니요 잘 사장님 축하드려요 저 다 썩 입질 엄청 거시하죠 약하죠 네 줄이 안 내려가더라구요 어 늦어요 아이고 아이고 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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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좀 잡으셨네 광팽 사이즈는 아니고만요 그래도 딱이구만 쩜이구만 오케이 됐어 이거 몇 센치 아니 이거 봐 집에 가니까 몇 센치 17? 16? 17? 와 정말 사장님 나이스 오 샤브샤브샤브샤브 오우 축하드립니다 계속 나이스 얼굴 나도 돼요?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맞냐 오 나이스 나이스 먹지 마요 안 먹지 마요 그 정도면 됐지 와 나이스 좋아좋아 나이스 아우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들어봐요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어길나도 되죠 사이즈 좀 아쉽긴 한데 좋아요 와 굿 나이스 어 사장님 최고 와 크다 얘 말 맞쥬 어 저 찾아보라고 나이스 아우 사장님 최고 아 아이고 안경끼고 마스크하고 나이스 아우 축하드립니다 굿굿굿 베리베리 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오 나이스 야 사모지 최고 와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우 치알 좋다 아우 치알 좋다 치이스 아우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더 커 더 커 아하하하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우 치알 좋다 최고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와 와우 어우 치알 좋아요 오 축하드립니다 자 구멍 치기로 요만한거 나왔어요 오 잘 안나오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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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